안녕하세요 미니벼 여러분 미니이츠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200만명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신혼기간을 갖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또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또 축하한다고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또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장문에 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미니이츠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명 구독자 때는 라면 케이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어떤 걸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또 워낙 지난번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기도 했고 근데 또 라면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바로 이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떡볶이를 조금 특별하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재직만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을 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미니별이 되어주시고요. 또 좋아요, 댓글, 공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이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ください. 그리고 댓글에 대한 Dad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때까지 지찍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 영상이 Samia님과 함께 많이 $5,000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간장 치즈소스 매콤달콤달콤 단무지 매콤하고 맛있어요 단무지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닭다리 매콤해요 딸기맛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아삭아삭 빨리빨리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맥주에 닥수없는 느낌 쪼길래 너무 맛있어 양념장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